세종시 사생활권에 들어서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각 세종의 토목 시공과 시공 컨설팅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됐습니다. 각 세종은 6500억 원이 투입돼 29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서버와 운영 시설을 포함한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이 오는 2022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. 세종시는 최첨단 인프라가 될 각 세종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